저게 쌀인데. 라이스. 아, 쌀에다 간장 같아. 와, 아이씨. 아, 맛있겠다.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소스랑 겉도는 것 같아서 과연 어떨지. 맛이 있을까? 끓이지도 않고. 신기하네. 이거 맞아요. 와, 맛있다. 와. 아, 맛있네. 아니, 그런데 그러니까 다 섞지 말고 내 거 이거 하나 먹어봐. 안 섞은 거 먹어봐도 한번. 핫소스 쪽에. 나도 이제 먹고 웬만큼 먹으면 섞어볼게요. 아, 맛있네. 맛있어. 맛있나 보다. 저기는 너무 가보고 싶네요. 우리나라 떡 간장이랑 참기름 이렇게 찍어먹고 가래떡 그렇게 찍어먹을 때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? 살 수 있지. 어우, 그런데 상상이 안 돼요. 무슨 맛일까. 롤터에서 점점 fondo. 롤 Woman, 롤. 롤 sitting. 와, 이건 진짜 무조건 먹어봐야 하나. 이거는 진짜 무조건 먹어봐야 하나. 나는 홍콩에서 처음 먹어보는데. 이거 우리나라에서, 우리나라에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제 참기름하고 간장하고. 맛있어, 그거. 기름떡볶이. 아니면 어렸을 때 엄마가 매우니까 고추장 하고 간장 반씩 섞어서 해 주는 그런 거? 아, 저게 맛있겠다, 진짜. 맛있겠네요. 아, 이거 진짜. 아, 진짜 다 먹네. 응? 다 먹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아니, 나도 맛있는데. 아, 나 지금. 아, 이게. 누나님, 너무 땀을 흘리시네. 아, 덥쳐. 아, 덥쳐. 많이 초췌해지셨네요.